사랑하면 안돼요 일단 잔동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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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둥 잔동조 맨 처음에는 진짜 관객도 막 있고 그런 생각을 해서 아 큰일났다 아 진짜 큰일났다 이건 지금 잠잘 시간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나마 다행히도 관객이나 그런거 없이 비방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나마 좀 많이 안심이 된거 같아요 뭐였어? 저희 옆에서 항상 웃으려고 하는거 같아요 많이 밝아졌어요 몸도 되게 좋으시고 막 저희가 좀 작아보인 느낌 많이 작아졌죠 한없이 한없이 작아졌어요 우리가 솔로가 아니고 그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런거 때문에 그룹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양보하니깐 말지 내가 그런거 잘하잖아 우리 그룹 전체국 할 때 그룹을 이제 잘하자고 나는 넷니 내 하지 내 하지 어 에어 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